노약자 왜 이리 오세요 일루와 빨리 오라고 해 일루오라고 해 일루와 이리로 오라고 해 나가는 안될 코톤 아이린이네 여기가? 그럼 여보세요. 꼬마꼬마. 구매하는 데는 어디로 제가, 나이스. 주지 이리 와picious. 너무 맛있어요. 주지 꽈라. 실례합니다. 이동 부탁드릴게요. 이동 해주세요. 빨리 와. 응. 항상 사람 오라고 줄이고 있어요. 빨리 와! 나 뒤쪽 다 쫓아와. 저 모으라 그래. 스포전이라니까. 지금 들어갈까요 우리? 네, 들어갔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멋있다. 우리 친구들 보러 가는 거 다 찍어. 우리 친구들 다 들어왔어? 선칠이가 마지막이야? 거기 여자들 다 왔어? 선칠이가 마지막이야? 거기 여자들 다 왔어? 어. 돈 나는 것도 보고 갈 테니까. 야, 여기서 살 찌는 게 멋있다 야. 누나, 누나. 지금부터 광화문 파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광화문에 찍히는 파손이 동물에 교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대선 광화문에서 쓰는 광화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일찌는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오는 시간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전광음이,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출신을 하시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친구들과 도착을 보니까 통과자 여러분이 경험을 부터 반응을 보니까 경험을 당한 경험을 dere Samo는 경험을 마오는 경험을 만드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